자,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체크템을 찾아준 반가운 손님은요, 현대극부터 사극까지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는 분입니다. 39년 전 개성파 배우 윤철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기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내분을 만나셨습니다. 9살 연하의 미모의 아내를 만나서 그래서 윤철형 씨가 애초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되게 멋있네. 작품처럼 이렇게. 가족사진인가요? 이거는 이제 좀 애들이 컸을 때고요. 웨딩 리마인드? 네. 이거는 좀. 리마인드. 리마인드? 네.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배우해요? 지금 이제 친인 배우 들어섰고요. 우와.